이제 5분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저는 이 무늬로 시험뜨기를 따로따로 했던 거를 합쳐서 다시 이렇게 떴어요. 왜 떴냐면 이게 이 무늬랑 이 무늬 어차피 이 세 가지 무늬가 한꺼번에 떠질 건데 그러면 단수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늬를 게이지를 따로따로 냈을 때는 단수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무늬랑 이 무늬랑 만났을 때 서로 상충돼서 그 어떤 단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단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늬를 붙여서 다시 시험뜨기를 했어요. 이게 가로로 너무 길어서 한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쪼끔만 떴어요. 이 무늬가 전체 옷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스와치 뜬 거에 코스 게이지만 확인을 하고 이 무늬로 이 무늬의 게이지, 이 무늬 단수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붙여서 떴어요. 그리고 사용한 실은 헤더라는 실인데 사실 이게 원래 한림수직 스웨터는 그 한림 목장에서 키운 양털을 깎아서 그 실을 만들어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순모죠. 양모, 100% 양모. 그리고 요즘처럼 가공을 막 무슨 가공, 무슨 가공해서 한 게 아니라 가공 많이 하지 않은 순모로 뜬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실 중에는 그거에 적당한 실이 없어서 그냥 굵기만 맞춰서 헤더라는 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뜨개가 직업이신 분들은 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써보고 싶은 실을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떠서 패키지를 하고 공방에서 수업을 해보시면 수급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헤더라는 실을 골랐고 이렇게 무늬를 정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개의 순서가 꼭 한림수직 스웨터의 순서가 아니고요. 모든 뜨개에서 소매 달린 뜨개의 과정은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준비하기. 이 전에 만약에 뜨개가 직업이신 분들은 이 위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자료 수집하고 이번 시즌에 뭐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디자인 과정이 있을 거고 디자인이 정해지면 이제 준비하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인. 실 고르기. 실 고르기는 제가 이 헤더라는 실을 고른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뜨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실이 그렇게 많은데 집에 서랍에 실이 그렇게 많은데 막상 뭔가 뜨려면 딱 맞는 실이 없다고 해요. 저도 많이 느끼고 뜨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디자인을 정하고 실을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인을 정하면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잖아요. 어떤 실이 좋겠다. 어떤 색감과 느낌과 특히 이제 색을 고를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보라색이 있어. 보라색이 있는데 그 보라색이 현실에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 내가 상상하는 질감과 색감은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은 내 상상이 재현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실회사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본 것도 아니고 정해진 색깔을 파는 건데 내가 상상한 게 현실로 있을 거라는 거는 우연히 잘 찾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실을 많이 써보고 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서 뜨고 싶을 때 아 이 디자인은 어떤 실이 어울리겠다라는 게 있을 때가 뜨개를 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뜨개니까 실을 이 실에는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겠다 하고 실에 맞는 디자인을 찾지 디자인을 정해놓고 그 디자인에 맞는 실을 찾으려면 그 여정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래서 실을 고르실 때는 그 실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편해요. 네 그렇고 무늬는 여기 한림 스웨터를 거의 따라하는 거니까 같은 무늬를 골라서 시험뜨기를 했어요. 시험뜨기를 했고 세탁 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탁 전인가? 이게 세탁 전이에요. 세탁 전 이게 세탁 이것도 세탁 전 같은데? 아 있다. 이게 세탁 전이고 이게 차이가 보이시려나? 이게 세탁 전이고요. 이게 세탁 후인데 별로 차이 없나? 이게 편물이 살짝 이제 퍼져요. 퍼지는데 그 실마다 꽈배기 무늬 같은 경우는 세탁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꽈배기 편물을 이렇게 꽈배기 편물을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요철이 있어요. 그쵸? 요철이 있잖아요. 이 요철이 세탁 후에 이렇게 펴지는 실이 있고 이 요철이 그대로 살아있는 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실의 특성이기 때문에 울이면은 이걸 다 잘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울인데도 이게 다 퍼지는 실이 있고 면인데도 이게 살아있는 실도 있어요. 뜨는 분의 손 게이지에 따라서도 있고 그래서 꽈배기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되게 커요. 만약에 퍼지는 실이라고 치면 세탁 전후의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세탁 전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세탁 후 게이지로 할 건데 세탁 전 확인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뜨는 도중에 사이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뜨기 전에는 빨아볼 수가 없잖아요. 빨아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럴 때 사이즈 가늠을 하는 거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한데 만약에 세탁 전후 차이가 큰 스와치 같은 경우는 세탁 전이 좀 작아도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탁 전후 게이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비춰서 어둡게 나오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3번, 4번, 5번, 6번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세탁 전은 저 여기 치수를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코스 세기가 이 무늬는 그래도 코스 세기가 편한 편인데 만약에 이런 무늬 같은 경우는 내가 차트를 보고 뜨면은 아니야 이런 무늬 말고 이런 무늬라고 해볼게요. 이런 무늬라고 하면 내가 10cm 안에 들어가는 코스를 재려고 해요. 세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늬 통 자체의 cm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여기 이 무늬가 여기 까배기부터 이 까배기부터 이 까배기까지 그냥 폭을 재요. 세탁 전 폭이 15cm에 43코예요. 이 43코는 내가 보고 뜬 차트가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3코를 15로 나누면 이 게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무늬는 셀만 하죠. 4코 반복하는 무늬니까 그래서 이렇게 콧수 세기 힘든 무늬 같은 경우는 그냥 무늬에 폭을 재서 콧수를 그 폭으로 나누면 게이지 확인하기가 수월해요. 훨씬 세탁 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탁 후 게이지인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다시 할게요. 이게 한림 그 원작은 여기까지 무늬를 다 썼는데 제가 뜬 거는 이게 좀 퍼지는 편물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폭을 재볼게요. 이 줄자 선물 받았어요. 공간에 늘 선생님이 어디 놀러 갔다 오시면서 어디라 그랬지? 태국인가? 동남아 어디 갔다 오시면서 거기서 샀다고 하셨는데 여기 폭을 재봐요. 근데 이거 잴 때 이렇게 이런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그랬더니 13cm가 좀 안되게 나오네요. 12.5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 한 여러 군데 제서 평균값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2.5 정도 나왔어요. 12.5 12.5 여기가 12.5cm고요. 콧수가 아까 여기 여기 여기가 43코였는데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코 빠지니까 그럼 39코인가? 아 35코 35코예요. 아 베트남 네 베트남 그럼 여기 코스 게이지는 일단 게이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35 나누기 12.5 하면 2.8코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쟀을 때 편물 쟀을 때 2.5코 나왔어요. 이 무늬가 제가 미리 재둔 게 있거든요. 여기 폭이 20코인데 8cm였어요. 그래서 2.5코가 나왔고 이 무늬는 여기 1코 2단 멍석뜨기 했을 때는 2.25코가 나왔어요. 2.5코 2.6 이 무늬 이 무늬가 A자 얘가 B C 그래서 얘가 2.5코 2.25코 단수 단수 재봐야 되잖아요. 단수도 이걸 이 무늬 같은 경우는 꽈배기가 두 단마다 있어서 단수 세기는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엉켜있는 만약에 만약에 이런 무늬 같은 경우는 단을 세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센치를 재서 요게 한 무늬잖아요. 그러면 꽈배기 이렇게 마른모가 만나는 꽈배기 마른모가 만나는 꽈배기 전까지가 한 무늬거든요. 두 무늬의 센치를 재서 무늬 차트의 단수는 알잖아요. 그럼 두 무늬의 단수를 알죠. 그 단수를 이 센치로 나누면 평균 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더니 얘가 3.5단 이었어요. 단수는 3.5단 제가 이게 화면을 가려서 얘가 일단 실에 대한 정보를 적을게요. 3.5mm로 떴고 헤더라는 실 사용했고요. 헤더 한 겹으로 썼고 A 게이지가 2.5코 B 게이지는 한 무늬 이게 폭이 12.5cm 였고요. 게이지는 2.8코 C 무늬는 2.25코 그 다음에 전체 단수는 글씨를 너무 못쓰죠. 3.5단 이었나? 3.5단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에다 하는데 노트 노트 노트에다 정리하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트는 이게 근형사에서 나오는 노트인데 이게 방안띠기 방안띠기래 방안노트인데 되게 좋아요. 이거 완전 180도로 펴지고 만년필로 써도 뒷장 비침이 잘 없었던가 네 그래서 제가 뜨개 노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노트에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뭐 뜨개 이런 거 이 노트 근형사 근형사 방안노트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3천 얼만가? 네 저 몇 번씩 사서 쓰고 그래요. 이걸 노트에다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 단수는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도식을 제 블로그에 올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도식 부분만 잘라왔어요. 잘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뭘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했죠? 지금 세탁 전 사이즈 게이지 세탁 후 사이즈 게이지 까지 확인했어요. 치수를 정해야 돼요. 치수를 정하시려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치수를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여기 내 옷을 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옷 뜰 때 요 사이트가 있어요. 크래프티 아니 크래프티 앤 카운실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스탠다드 치수에 대한 여성 남성 아동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참고할 만한 치수가 있어요. 이게 외국인 치수이긴 한데 보시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이즈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가슴둘레 기준 71에서 76 이면 이게 44인가 4456677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얼추 우리나라 사이즈랑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위별로 다 치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옷 뜰 때 다른 못해도 4가지 이상 사이즈를 도안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 사이즈 참고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옷의 치수를 재보시면 돼요. 만약에 레귤론으로 뜨실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이 정도 사이즈로 뜨고 싶다는 옷을 꺼내서 사이즈를 재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디건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림도 너무 못 그리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품 재면 되고 품 이렇게 편편한 데서 잘 접어놔서 품 품 재면 되고요. 몸판 길이 재면 되고 레귤론 길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선 길이 재는 거예요. 직선 길이 왜냐하면 뜨개는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이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직선 거리를 재야 돼요.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 어깨점이랑 직선 길이 그리고 여기 소매 너비도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랑 여기 소매 선이랑 만나는 직선 직각으로 만나는 길이의 두 배가 소매 둘레 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레귤론 인 옷을 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 뒷목 너비가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요. 소매 이게 자꾸 초점을 바꾸네 여기 소매 부분을 빼놓고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레귤론 일 경우는 뒤에 재봉선이 있으니까 그 뒷판 직선 거리를 재시면 돼요. 뒷목 너비 품 레귤론 길이 소매 길이 아이참 내가 초점이 자꾸 지금 맘대로 바뀌네 다시 빨강으로 그릴게요. 품 가로 길이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레귤론 길이인데 겨드랑이 연결한 직선 길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선 여기가 레귤론 길이에요. 사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매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선과 직각으로 겨드랑이랑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의 요 길이 여기가 소매 너비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소매 아래 길이 여기도 재야 되고 손목 너비도 재야 되고 앞판 같은 경우는 그냥 뒷판에 반 나눠서 앞단 너비만큼 빼고 반 나누셔도 되거든요. 내가 앞단을 5cm를 뜰 거야. 그러면 여기 뒷판 너비를 A라고 해볼게요. A에서 5cm 빼서 나누기 2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앞판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평 일반적인 체형일 때는 이렇게 사이즈 하시는 게 맞는데요. 연세드신 분 같은 경우는 체형이 배가 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옆선 기준으로 했을 때 앞둘레가 더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판을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것도 괜찮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배우기로는 뒷판 뒷목 너비는 모의 뭐 3분의 몇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끔 계신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지 어떤 방법이 정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편하게 느끼는 치수가 다 틀려요. 만약에 똑같은 55사이즈의 두 분이 계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몸에 딱 맞는 걸 편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좀 넉넉한 걸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체형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이즈의 옷이 편하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취향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관한 거는 누가 누가 어떻게 하는 게 맞더라 라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치수를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맘대로 가디건 뜰 거에 대해서 치수를 정해놨는데 이게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저는 사실 이거 계산은 가디건 까지 계산해 놨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탑다운으로 프로벌을 뜰 계획이에요. 가디건은 이 실로 뜨기에는 너무 가늘어서 만약에 가디건을 뜬다면 카롤 두겹으로 해서 4.5mm로 뜨려고요. 어쨌든 근데 가디건을 뜨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가디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품은 조금 넉넉하게 해서 60cm로 하고요. 60cm 그리고 이 원작 그 한림스웨터가 되게 방방한 스타일이에요. 딱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예전 스타일이 또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기도 하고 품도 크고 소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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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그렇게 따라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치수를 정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옷 길이는 제가 키가 170 조금 안 되는데 한 65cm 정도 되면 옷 길이가 65cm 일 때 엉덩이 반 정도 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하고 싶진 않고 전체 길이를 60cm 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레글런 길이는 저는 이게 겉옷이잖아요. 제가 그냥 몸에 딱 맞는 프로벌을 뜬다고 하면 레글런 길이는 20cm 안 넘을 건데 얘가 가디건 이고 품도 60cm 면 약간 여유있는 편이거든요. 여기를 24cm 레글런 길이를 24cm 로 할 거예요. 그리고 뒷목 너비는 그냥 일반적인 뒷목 너비 성인 여성이면 한 14에서 16 정도 되거든요. 14에서 15 16cm 할게요. 이게 품도 크니까 16cm 그 다음에 앞판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60cm 에서 60cm 에서 앞단 5cm 를 빼서 나누기 2 하면 앞단 아니 앞판 사이즈가 그러면 55 나누기 하면 27.5cm 인데요. 사실은 이게 치수가 별로 의미 없긴 한데 27.5cm 그리고 여기는 앞단 5cm 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목은 여기 넥크라인 깊이는 레글런 같은 경우는요. 이 소매 마지막 소매 산 너비가 넥크라인에 관여를 하거든요. 넥크라인 깊이에. 이렇게 얘를 연결했을 때 소매가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그럼 여기 소매산 너비의 반이 넥크라인 깊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체 목 깊이가 10cm이다. 그럼 이거의 반을 빼놓고 이만큼만 목을 파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 소매산을 소매산 너비를 정해야겠네요. 저는 뒷목 너비의 3분의 1을 쓸 거예요. 3분의 1을 써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2분의 1 쓰셔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레글런을 레글런을 쉽게 뜨려면 대부분 이 레글런 선의 주림을 다 같이 갖게 해요. 그게 뜨기 편해요. 그런데 여기 이만큼을 소매에다 닿으면 소매 너비가 진짜 넓어지거든요. 옛날 스타일이라서 이게 그런데 저는 소매 넓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소매통 넓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 이 게이지 계산에서 배운 첫 가디건에 가디건 소매 폭이 50cm였어요. 여기 여기가 50cm였어요. 내가 지금 뒷판 품을 60cm로 했는데 가디건 소매 통이 50cm였어요. 내가 뜨면서 얼마나 뜨기 싫었는지 배우면서 뜨는 거라서 어쩔 수 없지 뜨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를 좀 넓게 한다 해도 35cm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저는 35cm 소매 너비를 넓게 하고 좁게 하고는 본인 취향이에요. 이게 넓어야 되나요? 좁아야 되나요? 아니고 본인 취향이에요. 제가 남편 거 뜨고 싶은데 소매 너비는 몇 cm 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35cm 할 거고 여기는 5cm를 할 거고 손목 너비는 보통 거두실 경우는 24에서 26 정도는 쓰거든요. 저는 24cm 우선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치수를 정했어요. 치수를 대략적인 치수를 정했으면 그다음에는 무늬 배치해야 돼요. 무늬 배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죠. A, B, C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B 무늬는 이거 아까 정했었잖아요. 정했다기 보다는 제가 원래 무늬는 원래 무늬는 이만큼인데 저는 이게 너무 넓은 게 싫어서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래서 12.5cm에 35코 이건 확정이에요. 계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12.5cm 35코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12.5cm에 35코 이렇게 했고 저는 사실 이 무늬가 막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 무늬 대신에 다른 무늬 이 무늬가 근데 이 무늬가 한 코 한 코 교차하는데 이거랑 해서 두 코 두 코로 교차하면 또 얘가 둔해져요. 이렇게 둔한 건 싫고 얘는 또 너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뒷목 너비만큼 다 안 넣고 그냥 좁게 넣으려고요. 좁게 가운데 그냥 얘가 지금 8cm거든요. 8cm만 넣는 걸로 계산해 8cm 너무 조금인가 10cm 넣는 걸로 해볼게요. 10cm 10cm도 너무 좁은가 뒷목 왜냐하면 레귤런 줄임을 했을 때 여기 16cm인데 여기 10cm만 들어가면 삼삼 잘리네요. 12cm 하겠습니다. A 무늬를 12cm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얘는 게이지 계산을 해야 돼요. 12cm 아까 게이지가 2.5코 였잖아요. 2.5코 그러면 12 곱하기 2.5는 30코가 나와요. 30코가 나오는데 30코가 되나? 왜냐하면 이 무늬가 사위배수잖아요. 사위배수고 제가 B 무늬로 여기 까배기까지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A 무늬에 안뜨기 두 코가 양옆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줄 까배기만 없어진다고 치면 A 무늬 옆에 안뜨기 두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까배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cm 안에 안뜨기 두 코가 양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하면 30코에서 안뜨기 두 개 빼면 26코 남죠. 26코는 사위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얘를 32코로 바꾸던가 28코로 바꾸던가 해야 돼요. 그럼 얘를 28코로 바꾸겠습니다. 전 A 무늬 많이 쓰이는 거 싫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A 무늬가 24코 전체 코 수는 28코 인데요. 안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그 A 무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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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잖아요. 그게 24코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A,B,C는 정해졌고 C 무늬만 남았어요. 그러면 C 무늬는 어떻게 정하냐면 60cm에서 지금 12.5 12 12.5 는 사용이 됐죠. 그러면 파랑으로 쓸까 60cm에서 12.5 더하기 12 더하기 12.5 를 빼봐요. 그러면 24 25 25 더하기 12 는 37 이에요. 그러면 23cm 넘네요. 그러면 23cm 요게 양 그 C 무늬가 양옆으로 쓰이는 cm 거든요. 그러면 23cm 에다가 곱하기 그 멍석 1코 1코 2단 멍석 뜨기 게이지가 아까 2.25 코 였어요. 그러면 23 곱하기 2.25 는 51.7 코니까 52 코 할게요. 52 코 근데 얘가 양옆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나누기 2에요. 그러면 26코 그럼 양옆으로 여기 26코씩 떠지면 돼요. 26코 요 가운데는 23코 시저코 이렇게 해서 뒷판 무늬 배치랑 코수는 정해졌어요. 어렵지 않다고 말하긴 쉽지 않지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판은 여기 C 만약에 혹시 앞판 코수를 다르게 하시는 게 아니면 앞판을 더 크게 하는 게 아니면 그냥 C, B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얘 26코 35코 아까 몇이었지? 23cm 여기가 11.5cm 11.5cm B가 12.5cm 그러면 아까 여기 앞판 27.5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27.5에서 이미 정해진 11.5랑 12.5를 빼는 거예요. 빼기 11.5 빼기 12.5는 3.5 남네요. 3.5밖에 안 떼다니 cm가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2.5 곱하면 되겠죠. A 무늬 게이지 2.5는 3.5 곱하기 2.5는 8코밖에 안 돼요. 너무 1.5 1.5 1.5 1.5 여기 8코 쓰고 여기 시작코 하나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11코 이렇게 해서 26, 35, 11 다 더하면 앞판 시작코스가 되고 여기 코스 다 더하면 뒷판 시작코스가 돼요. 코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6 더하기 제가 너무 빨리 말하나요? 더하기 35 더하기 28 더하기 35 더하기 26은 150코 그럼 여기가 150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1코 고무뜨기로 한다던가 2코 고무뜨기로 한다던가 그러면 거기 게이지를 또 따로 확인을 하셔서 여기 60cm에 해당하는 그 고무단 게이지의 코스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코스를 조정을 또 한번 하셔야 되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면 일단은 그냥 우선 몸판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26 더하기 35 더하기 11 했더니 72코가 돼요. 여기가 72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6cm 이게 뒷목 너비 뒷목 너비 코스를 저는 이게 16cm에서 12cm가 A문이잖아요. 그럼 저 그냥 16cm를 2.5코로 계산할래요. 16 곱하기 2.5는 뭐야 16 곱하기 2.5는 40코네요. 딱 떨어지네. 이럴 때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뒷목 너비를 40코면 짝수잖아요. 짝수를 정했으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무늬가 다행히 짝수예요. 짝수면 괜찮은데 만약에 B무늬가 가운데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무늬는 홀수거든요. 그러면 뒷목 너비도 홀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양옆에 줄이는 코스가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40코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 150코에서 40코를 뺀 나머지를 반 나눠서 양쪽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110코네요. 나누기 2하면 55코 이게 전체 줄여야 될 코수가 55코인데요. 아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덮어 씌우는 코가 필요해요. 여기 코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게 되면 옷이 입체가 아니고 종이접기한 옷처럼 납작한 옷이 돼요. 그래서 옷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손 그 팔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언더암이 필요해요. 이거를 보통 4에서 6cm 옷이 더 크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지금 60cm일 때 저는 한 6cm 정도 할 것 같아요. 6cm에 해당하는 곱하기 2.25 는 13.5 니깐 13코 해도 되고 14코 해도 되고요. 14코 할게요. 그러면 전체 아까 줄여야 될 코수가 55코 였었잖아요. 전체 줄여야 될 코수가 55코 그러면 그러면 55코 중에 14코를 빼면 여기 레근런 줄임에 들어 그래서 줄여야 될 코수는 41코 41코를 줄이면 돼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할림 스웨터 같은 경우는 앞판 뒤판 소매 레근런 이 다 동일하거든요. 마이너스 41코 여기는 덮어 씌우기 14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몇 단 마다 몇 번 줄인 야 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수에다가 이제는 단수를 계산해야 돼요. 단수 여기 24cm 에다가 3.5단 을 곱하면 24 곱하기 3.5는 84단 이네요. 84단 인데 할림 스웨터를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두 단 마다 다 덮어 씌우더라고요. 이게 짝이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경우는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다행히 41에다가 너무 딱 떨어지는데 보통은 만약에 일단 페이지를 봅시다. 지금 아까 레글런 단수가 84단 코수가 41코 이렇게 나왔어요. 레글런 계산 같은 경우는 내가 줄여야 될 코수에 짝수 배수 이 단과 가장 가까운 짝수 배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너무 딱 떨어져요. 곱하기 2하면 82네요. 두 단 마다 한 코씩 41번 줄이고 두 단 뜨면 이게 딱 떨어져요. 이러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너무 쉽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90단 에 40코를 줄여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90과 가장 가까운 90과 가장 가까운 40의 짝수 배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80이죠. 8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단 마다 한 코씩 40번 한다고 치면 80단 이 쓰여요. 그럼 10단 이 남잖아요. 10단 이 남아요. 이 10단을 어떻게 하냐면 10단이 남죠. 얘를 나누기 2에요. 왜냐하면 줄임을 거의 겉쪽에서 줄이고 안뜨기를 뜨고 그 두 단에 이루어지니까 2단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이 나오거든요. 이 5번을 이 40단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일단 넣는 걸 해볼게요. 그럼 40번에서 횟수 5를 빼요. 그러면 두 단 마다 한 코씩 35번 줄이고 4단 마다 한 코씩 5번 줄이면 단수가 90단이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단 마다 한 코씩 35번이면 70단이죠. 4단 마다 한 코씩 5번이면 4, 5, 20단이죠. 그럼 전체 90단이 맞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줄임, 줄임, 줄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평단이 필요해요. 뭐 두 단이든 이 레귤런 줄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지는 직선 같은 경우는 평단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두 단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횟수 한번 더 빼서 얘를 4로 하고 6으로 한 다음에 2단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줄이고 나서 바로 끝내버리면 내가 줄인 그 코가 이 전체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평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데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뜬다고 치잖아요. 그럼 레귤런 선이 이렇게 직선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이런 선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점점 복잡해지는데 두 단에 한 코씩 34 네 단에 한 코씩 6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넘겨들으세요. 얘를 되도록 골고루 줄여주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34랑 가까운 6의 배수를 찾아요. 6 5 30이죠. 얘는 6 곱하기 5 얘는 6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두 단마다 한 코씩 다섯 번 네 단마다 한 코씩 한 번을 여섯 번 하고 남는 두 단마다 한 코씩 네 번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깊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되도록 처음 편하게 뜨시려면 이 단수랑 코스를 맞추시는 게 뜨기는 편해요. 거꾸로 네 단을 하나 줄이는 거 아닌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 여기요? 아 왜냐하면 맞나? 그러네 네 단짜리를 줄이는 건가? 네 아무튼 끼워 맞추면 돼요. 내가 뭐라고 쓰나 34 곱하기 2는 68 음 그러네요. 반대로 해야 돼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남는 단을 끼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싫으시면 줄이는 코수랑 단수를 얼추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출 때는 여기에 코수를 조절하거나 넥크라인의 코수를 조절해서 레글런 선에 맞게 줄임하기 편한 코 단수를 하시는 게 편해요. 계산법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면 레글런 안 뜨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너무 딱 떨어지지만 두 단에 한 코씩 마흔 한 번 하고 두 단 뜨면 딱 떨어지네. 그렇게 해서 여기 레글런 줄임은 양쪽이 여기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넥크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5cm 하기로 했었잖아요. 소매 산 너비를 그럼 10cm 중에 2.5cm 는 소매 산 너비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7.5만 파면 돼요. 7.5 곱하기 3.5 는 26단 이네요. 26단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차트를 뒷판을 먼저 뜨고 하셔도 되고 차트 그린 거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일여섯 일여덟 스물 둘 넷 여섯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넥크라인 줄일 때 레귤런 같은 경우는 몸판하고 소매를 연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접이 두 코는 남겨둬야 돼요. 이렇게 시접코 왜냐하면 이쪽 레귤런이랑 소매랑 연결할 거고 여기서는 또 코를 주워서 단을 뜰 거기 때문에 두 코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두 코 남겨놓고 이 직선 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삼각 대각선의 반 또 대각선의 반 아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삼각 했을 때 보통 그냥 둥근 넥크라인 같은 경우는 3등부는 여기는 덮어씌우는 코하거든요. 뭐 프로버 같은 경우는 코를 남겨두기도 하고 덮어씌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또 가운데 해서 여기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단씩 끊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빨간 선에 만나도록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평단 이렇게 그래서 얘 정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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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코 마금하고 두 단에 하나, 둘, 셋, 넷, 네 코씩 한 번 두 단에 세 코씩 한 번 두 단에 두 코씩 하나, 두 번 두 단에 한 코씩 한 번 두 단에 네 코씩 두 번 그 다음에 평단 이렇게 해서 앞 네크라인 정하시면 돼요 이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계산하러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계산을 안 배우신 분들은 게이지 그래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이거를 정석대로 하려고 하면 10cm 들어가는 단수만큼 칸을 나눠서 그려서 하기긴 하는데 그냥 방안 노트에 내가 줄여야 될 코 단수 가지고 해도 되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정성 들여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노트에 10cm를 아이고 얘가 10cm를 35칸으로 나누고 여기 10cm를 그 게이지로 나눠서 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하긴 귀찮다 하시면 그냥 방안 노트 갖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앞 네크라인 정하고 소매 같은 경우는 소매 같은 경우는 B무늬는 그대로 쓸 거니까 53분이네요 여기 35코 12.5cm 35cm에서 35 빼기 12.5 하면 22.5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 C무늬로 들어갈 거니까 22.5 곱하기 2.25는 50코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25코 25코 해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35코 글씨글을 정말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은 50코 여기 전체 코 수가 85코예요 85코 이게 5cm에 해당하는 게이지가 아까 B무늬 게이지도 냈었는데 2.8코였었죠 2.8코 6분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어요 2.8코는 5 곱하기 2.8은 14코예요 14코 그러면 85코에서 아 얘는 지금 B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를 14으로 하면 안되고 15코로 할게요 15코 그럼 85코에서 15코 빼면 70코예요 그럼 양쪽으로 35코씩 줄이면 돼요 아까 여기 단수가 84단이었었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84단 저는 평단 2단을 빼놓을게요 우선 2단 빼놓고 82단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82단에 35코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82랑 가장 가까운 35의 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70 70이죠 70이 가장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70을 빼면 아니요 70을 빼면 12단이 남네요 12단을 반으로 나누면 6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2단마다 한 코씩 35번이었을 건데 6회를 빼요 여기서 6회를 빼면 3호 빼기 6은 29 2단마다 한 코씩 29번 하고 4단마다 한 코씩 6번 아까 제가 90단 계산을 이게 플러스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 마이너스 10 맞죠 그러면 맞나 네 82단 그리고 여기다가 2단평 아까 난 빼놓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소매 계산을 하면 소매 줄임을 하시면 돼요 56분이에요 저는 지금 소매통이 너무 넓은 게 싫어서 뒷판 레글런 줄임하고 다르게 별도로 계산해서 소매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거 싫으면 그냥 소매 너비 넓게 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줄임 줄임 늘림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줄임 늘림까지 그래도 계산은 했네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만약에 취미로 뜨면 이렇게 계산할 것이다 해서 한 거지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법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 넣다 뺐다 무늬를 넣다 뺐다 하면서 배치하고 내가 뜨기 편하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차트에서 이게 차트가 계산 이 전체 차트에서 내가 계단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시접을 이 무늬 그대로 뜨면 안 되고요 무늬 그대로 뜨면 안 되고 그 원작을 보면 시접하고 시접 사이에 이런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런 무늬를 넣고 싶다 레글런 선에 그러면 여기 끝에 이렇게 안뜨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안뜨기 무늬뜨기 안뜨기를 같이 안뜨기 줄임해서 줄임하고 안뜨기를 같이 하셔도 되고 안뜨기 교차뜨기 안뜨기 그 다음에 여기서 줄임하셔도 되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안뜨기 교차뜨기 안뜨기 하면서 줄임하셔도 되고 이 문 이거를 코스를 빼놓고 무늬가 잘리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큼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끝날 것 같네요 한 시간 더 해도 되겠지만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소매 앞판 쪽이랑 뒷판 쪽이 같냐고요? 기 단수만 맞아요 여기 소매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서 여기 계산 따로 안해도 돼요 따로 하는 경우는 소매 레글런 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고 똑같이 약정 레글런이 똑같은 스타일이라서 해요 그러면 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습니다 다음 저는 탑다운으로 바꿔서 뜰 거라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거긴 한데요 이 뜨는 순서는 뭐 제가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는 그 탑다운으로 뜨는 과정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뵈요 반가웠어요 그리고 혹시 뜨시면 제 니트리 보고 떴다 이렇게 출처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됩니다 그러면 6,8,5,000 정도 뒤에